네 안녕하세요 더 가볍고 오래 나는 드론 상담원 정혜철입니다 네 겨울 패션의 완성 롱부츠 상담원 이현정입니다 네 원터치로 간편하게 텐트 상담원 양선일입니다 달걀 사이서 싱싱한 달걀입니다 고객님 저희 부츠 안에 털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추운 겨울 한 번 신었다 벗으면 발가락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프로펠러가 네 개인데 엄청 높이 날아요 얼마나 높이 나냐면 최고 8cm입니다 각선미를 살려주는 최고의 높이죠 한 번 신어보세요 종아리에 알이 윽수로 트리트랍니다 이게 바로 왕난 아닙니까 어머 달걀말이 두툼하게 해가지고 베고 주무세요 에어베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평소에 캠핑 가면 남자친구 혼자 텐트 치느냐고 지치잖아요 이참에 남자친구 갈아주세요 건전지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드론이 똑똑한 게 배터리가 다 되면 자동으로 날라와서 모이를 쪼아먹습니다 보통 다른 닭들은 양계장에서 가둬놓고 키우는데 우리 닭들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워서 그 닭들이 런웨이를 워킹합니다 2018 FW 컬렉션에 썼던 제품입니다 저희 부츠 착용도 아주 쉽습니다 지퍼를 내리고 들어가서 누우세요 4인 가족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고객님 그리고 저희 드론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드론 받으시고 망치로 내려친 다음에 부츠에 쏙 넣어서 푹 삶아 드이소 그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아버님 아내분이랑 캠핑 가서 저희 텐트에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얼마나 안락한지 아침에 아내분이 알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낳은 알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 그 아침에 밥 차려달라는 아버님들 계시지에 그럼 그런 아버님들은 이 달걀을 던지세요 던지면 알아서 펴지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텐트 멧돼지, 뱀 이런 것들이 절대 못 들어오는 이유가 발냄새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부츠는 통풍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발냄새 전혀 안나고요 달걀 썩은 뇌가 납니다 보이소 우리 달걀 하나도 안 난다 아입니까 고객님 부츠 신은 날 신발 벗는 식당 가면 발냄새 때문에 민망하셨죠 저희 부츠는 벗으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허용된 지역에서만 날리세요 고객님 오늘 꼭 구매하세요 오늘 구매하시면 발 뒤꿈치 피났을 때 바르시라고 강력본드를 드리고요 깔창으로 깔으시라고 닭강수자를 드리고요 부츠와 함께 머리에 코디하시라고 냄비를 드립니다 네 고객님 구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든든한 보험 자동차 보험 상담원 정혜철입니다 네 추운 겨울에도 맵시 있게 니트 원피스 상담원 이현정입니다 사실적인 그래픽 뛰어난 몰입감 게임기 상담원 양선일입니다 마늘 사이서 이게 바로 육종 마늘입니다 어머니 우리 그 마늘이 흰마늘이어서 생으로 먹으면 좀 매울 수도 있거든예 그러니까 먹기 전에 꼭 보험 가입하세요 든든하실 거예요 사고 시 대처 요령 말씀드릴게요 일단 블랙박스 확인하시고요 차량에서 내리신 다음에 뒷목을 잡아줍니다 쫄쫄한 터틀넥이 목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해요 고객님 보험금이 아무리 많이 나오면 뭐해요 안 다치는 게 우선이죠 운전하실 때 무조건 게임하세요 스트레스해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기 오래 하셔도 열이 나지 않고 싹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마늘은 싹이 전혀 안 납니다 어머니 뭐 삼계탕 하신다고예 그러면 닭에다가 인삼 넣고 대추 넣고 그리고 마늘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피스를 입히세요 따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바디라인을 잘 살려주기 때문에 엄청 섹시해지거든요 입고 나가면 따님 벌근무입니다 바로바로 갱신하세요 어머니 가벼운 사고인데 몸이 조금 안 좋다 며칠이라도 꼭 입원하세요 어머니 그게 남편들의 로망 아닙니까 저도 방 하나를 게임방으로 꾸며놨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게임기 받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박스를 열면 마늘이 들어 있습니다 한식에는 웬만하면 마늘이 다 들어가 있지예 어머 그리고 이게 혈액순환에도 좋아서 꾸준히 드시면 털이 빠집니다 하지만 저희 니트 원피스는 털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님 저희 게임기 구매하셔서 친구분들이랑 니트 원피스 예쁘게 입고 김치 담가 보이소 이게 바로 대형 사고입니다 어머니 저희 보험회사로 연락주세요 크든 작든 든든하게 보장해드려요 제 친구도 며칠 전에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어요 나일롱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니트 원피스는 100% 양모 제품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우리 마늘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어도 입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수입산 먹고 그 냄새 맡아 보이소 중독되죠 그만큼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니트 원피스 집에서도 세탁 가능하십니다 울 샴푸에 조물조물 하신 다음에 간장에 담그이소 그게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니트 원피스 꼭 구매하세요 오늘 구매하시면 세탁할 때 넣으시라고 엔진 오일을 드리고요 겨울에 방안용으로 쓰시라고 헤드셋을 드리고요 귀걸이로 쓰시라고 흑마늘 드립니다 네 고객님 구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다위의 리조트 크루즈여행 상담원 정혜철입니다 네 아찔한 각선미 하이힐 상담원 이현정입니다 편안한 승차감 부드러운 핸들링 유모차 상담원 양선일입니다 고구마 사이서 억수로 단 꿀궁마입니다 고객님 저희 하이힐 굽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신으면 멀미가 나요 하지만 저희 크루즈는 배 멀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 무료로 발 마사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받으면 발가락에 변형이 옵니다 하지만 저희 하이힐을 신으면 발가락이 아주 편하네요 왜냐하면 저희 하이힐 앞쪽에 장바구니가 달려있거든요 젖병이랑 기저귀 그런 곳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유모차 승차감도 엄청 편합니다 저희 유모차 탄 아이들 표정 한번 보세요 썩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구마는 하나도 안 썩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찬다고 하는데 우리 고구마 먹으면 뱃속에서 폭죽이 터집니다 매일 밤 폭죽 터지는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크루즈 여행만의 특전 바로 픽업 서비스인데요 출발 당일 고객님 댁으로 유모차를 보내드립니다 이틀 후에는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고객님 저희 하이힐 디자인 너무 잘 빠졌죠? 이 날렵한 굽 좀 보세요 이 하이힐로 고구마 캣지예 제가 직접 걸음 졸고 키운 거라서 이 껍질을 딱 까면 발냄새가 납니다 싸구려 하이힐은 발냄새가 나죠 그리고 고객님 하이힐은 뭐니뭐니해도 키가 커보여야죠 그래서 저희 하이힐 굽 높이가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가판에 수영장도 있는데요 따뜻한 수영장 물에 고구마 삶아 보이소 삶아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머 이거 딱 반으로 갈라서 화분에 한 번 침어보이소 며칠만 있으면 화분에서 애가 태어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고객님 저희 하이힐 명품이라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받으시자마자 하이힐에 신김치 딱 올리고 유모차 태워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아주 쇼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은 게 얼마 전에 80대 노부부가 저희 크루즈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둘째가 생겼습니다 저도 유모차 선물 많이 받았죠 저희 일정 설명 해드릴게요 29박 30일 동안 고구마만 먹습니다 애들이 욱수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껍질이 뱀가죽이에요 엄청 세련됐죠 고객님 오늘 꼭 구매하세요 오늘 구매하시면 하이힐에 포인트로 부착하시라고 딸라기를 드리고요 하이힐과 함께 코디하시라고 수영 팬티를 드리고요 발목에 차시라고 고구마 줄기를 드립니다 네 고객님 구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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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